신이 전지전능하여 미래까지 모든 걸 다 알고 있다면 인간의 자유지의 결정이 사실은 착각인 거고 아니요 중세 때 이미 다 논의된 거예요 중세 시작 때부터 이런 얘기는 다 있었어요 보헤티우스의 철학의 이한만 보셔도 그 설명이 다 나와요 신이 내가 뭐 할지 다 꿰뚫어보는데 나한테 자유지가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해요 그러면 뭐라고 하냐면요 다른 차원인 거예요 나는 자유지로 그 일을 하지만 신은 시공을 초월한 차원이다 보니까 미래까지 알고 있는 것뿐이에요 신이 나로 하여금 그렇게 하게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나의 자유지는 여전히 존중돼요 하지만 내가 자유지로 움직여도 신은 미래까지 꿰뚫어보는 차원에 있다 보니까 차원이 다르다 보니까 그 차원에서는 과거 현재 미래가 하나로 꿰뚫어지니까 알고 있을 뿐이에요 그게 나의 자유지를 방해하지 않아요 이 두 차원을 함께 껴안으셔야 됩니다 이걸로 단순하게 신이 있으면 자유지가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너무 단순한 얘기가 돼요 내비게이션이 여러분을 조종하나요? 하지만 여러분이 지금 무슨 속도로 달리면 얼마 뒤에 도착한다를 꿰뚫어보잖아요 내비게이션이 내비게이션이 꿰뚫어본다고 해서 우리를 조종하는 게 아니라고요 미리 알 뿐이죠 너가 이렇게 살면 이렇게 될 거다는 걸 알 뿐이에요 신은 알 뿐이지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를 조종해서 그리 가게 하는 게 아니라고요 미래를 미리 꿰뚫어본다고 나에게 자유지가 없다 이런 말은 아니라는 거죠 신이 전지전능하지 않다가 아니라 전지전능하지만 그 전지전능함으로 우리에게 자유지를 준 거잖아요 자유지를 가지고 살아보라고 하면서 우리가 자유지로 뭔 일을 할 때마다 거기에 많은 인과를 가지고 우리를 또 경영한단 말이에요 이런 총체적인 상황을 우리가 이해해 볼 때 자유지를 주면서 굴리는 게 신이지 자유지를 막는 게 신이 아니란 말이에요 신은 우리가 자유지가 선택한 이유만 알고 있다고 내비게이션처럼 내비게이션처럼 내비게이션이 아니잖아요 신은 우리가 뭘 선택할지까지도 알고 계신 부분도 있죠 포인트는 지금 이거죠 신은 우리가 뭘 선택할 것까지 아느냐 모르느냐 뭘 선택할지까지 안다라고 해야 신이겠죠 전지전능입니까 뭘 선택할지 아는 거랑 선택하도록 강요하는 건 다르다는 거예요 여기서 포인트는 신은 뭘 선택할지 아는 거지 선택하도록 강요하는 건 아니다 꿈만 꿔도 예지몬 꾸면 만능 꿈 꾸신 분들 알죠 10년 뒤에도 꿈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그 꿈이 이루어지기에는 수많은 선택을 해야 되는데 내가 자유의지가 수많은 그런 선택을 어떻게 할 거라는 것까지 꿰뚫어보고 꿈에서 10년 뒤에 이런 일이 일어날 거다라고 때리죠 꿈만 잘 꾸셔도 한번 보시라고요 아 참나 자리에서는 내가 어떤 선택할지까지도 꿰뚫어보는구나 이 말도 분명히 맞아요 그렇죠 그러지만 동시에 나에겐 자유의지가 있어서 내가 언제든지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다 이것도 맞아요 이 두 개를 같이 끌고 가보세요 꿈은 우리의 참나와 의식과 무의식이 빅데이터처럼 데이터를 돌려서 미래를 보여주는 것인가요 그런데 미래를 보여준다 그러면 예지몽이잖아요 꿈에는요 예지몽도 있는데 잡꿈이 대다수입니다 여러분 대부분 꿈은 예지몽이 아니잖아요 그냥 우리 뇌 안에 있는 정보를요 마음대로 재조합해가지고 우리 자는 동안 상영하는 겁니다 우리 어떤 무의식적인 여러 욕망들 탐진치를 해소하는 과정에서 마구잡이로 정보를 엮어서 이야기를 만들어내서 그걸 경험합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게 꿈 자체가 예지몽이라고 보시면 안 돼요 빅데이터는 맞죠 많은 데이터를 무작위로 재조합해서 그걸 상영하는 게 꿈이에요 그 과정에서 뭔가 우리 무의식도 뭔가 해소되는 게 있겠죠 탐진치가 자명한 예지몽들은 참나의 작용으로 봐야죠 참나의 작용에서 나온 자명한 꿈도 있습니다 자명한 꿈은 칼같이 맞고요 10년 뒤에라도 맞아요 그런 꿈은 20년 뒤에라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멀리 내다보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고 개시가 온 꿈들도 있죠 그 예지몽들 잡꿈도 많아요 선명한 개꿈도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선명해서 미련이 남는데 개꿈도 있죠 아 그러게요 그 AI가 요즘 발전하는 거 보면 그거 우리 꿈도 그렇다고 보시면 돼요 꿈이요 AI처럼 그 딱 그 몇 줄의 정보만 줘도 막 바로 검을 만들어버리죠 AI가 뭐 그리는 거 보면요 꿈 우리가 꿈꾸는 것이 생각나요 우리 꿈꿀 때 얼마나 멋진 건물 막 디자인해서 만들어내나요 우리는 못하죠 우리 무의식에 있는 정보를 가지고 딱 AI처럼 만들어버립니다 우리 꿈꿀 때 트랜 umbrella에서 하게되나요 우리 꿈꿀ulen